네. 말씀드린 대로 임시회가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에 각 당의 원내대표가 바뀌었는데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과 함께 이번 임시와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전화통화는 참 여러 번 했었는데 직접 처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현 의원님 별명이 성산의 최신기종이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셨는데 초선이시지만 굉장히 여러 활동도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에 환도의 4.3특위 예결특위 위원도 하셨고 굉장히 활동이 많으셨는데 원내대표까지 맡게 되셔서 책임 느끼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맞습니다. 또 이제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맡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이 있어서 당과의 가교 역할도 좀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한 또 하반기 원구선 역사상도 제가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중책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원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하고 또 이런 그런 기회에 도민 전환자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번 의회가 사실 초선이 많긴 한데 초선이신데 원내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당 내에서 신망을 좀 얻으셨다. 이거 본인 말 입으로 말씀하시기 좀 부끄러운가요? 네. 제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뢰를 보여주셨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다고 제가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호응도 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의정활동 1년 하셨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12대 도의회 1년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볼 때 전반적인 의회 평가를 하자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밖에서. 네. 밖에서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활동을 하고 밤 10시, 11시까지 12시까지 불펴진 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번 예산 갈등 과정에서 도민한테 피해도 끼치고 이랬습니다마는 저는 그러한 과정이 저는 도의회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어떤 견제와 어떤 협조를 통해서 균형 잡힌 어떤 우리 역할을 잘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좀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도민 사회에 신뢰를 잃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잘 맞춰왔다라는 평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는 또 그렇게 안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겠죠. 많이 있습니까? 저도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이긴 한데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사실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의회 의원들께서는 아까 밤 10시, 11시에 계셨는데 굉장히 다들 초선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의원들 파악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결특위를 맡고 이런 여론 상임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우리 어떤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어떤 도정을 견제할 수도 있고 이런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욕도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아무래도 행정체제 개편하고도 맞물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초의회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역의 민원은 또 지역의 민원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우리 또 제주도의 어떤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다른 이제 기초단체가 없다 보니까 기초의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업무가 과중한 건 사실입니다. 다른 의원분들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기초의회가 없는 것이 지역의 모든 민원들이 다 그 도의원분들께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추경 갈등은 뭐 그런 측면에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집행부의 어떤 생각이 좀 많이 전환이 돼야죠. 이제 도정예산이라든가 지사 공략 우선순위 이렇게 드는 예산 말고 정말 예산이 행정시든 읍면동이든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읍면동이나 양해 행정시 예산은 우원들이 우원 사업비를 갖다 놓겠지 이런 그러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서로 간에 의심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뭔가 민원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 도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의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도청에서 예전부터 그 얘기 많았었는데 도청 예산은 많이 잡는데 정작 읍면동이라든가 각 지역의 예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도청 예산이 불룡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적절하게 배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찌 보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게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어떤 지역의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어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우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존중 집행부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걸 정치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도청과 의회 간의 정치력들을 서로 잘 발휘하면서 균형을 잘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야기 좀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좀 불미스러운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좀 어수원한 분위기로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개회 분위기가 어수한 하다고 하기보다는 평소보다 좀 다운된 그런 분위기였죠. 의원분들 사기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놓고 공론을 하기도 그렇고 지금은 어떤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일이 불거졌다는 자체만으로도 도민들 한테 송구한 마음이고 의원들도 어떤 자세를 바로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로부터 심혈을 내는 것은 우리 도의의 전체적으로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로 표현을 했는데 앞서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 관련된 문제는 사실 서로 좀 말씀하시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말씀 드린 대로 아까 다운되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시작을 했는데 다루어야 될 건 또 많이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일들도 많이 있고 벌써 풍력 얘기도 나오고 이것저것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 지역구랑 관련된 얘기 좀 해볼까요? 제2공항 관련해서인데 도민 의견 수렴을 제주도가 했습니다. 그 결과를 언제 국토부에 제출할 거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서랑설레가 있었는데 당초 예정보다는 늦어지고 있고요. 뭐 한 달 미뤘는데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죠? 많이 하는 거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다.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난 결산 심사 때 우영훈 지사와 도정이 제2공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찬반 의견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의원님 생각을.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또 국토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공항시설법에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이렇게 듣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지금 제2공항 문제는 아주 첨예하기도 하고 아주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개진이 안 된다.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고시가 돼서 공항이 만약에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덜그러니 공항 지어놓고 떠나는 것도 문제죠. 그에 따른 어떤 피해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가 또한 상승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들어와야 되고 도전과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도정이 그러한 전략적인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오영훈 지사께서 나중에 제주도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건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추진을 전제로 해서 어떤 저감 방안들을 발표하고 저희들 도의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추진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때의 도의의 시간하고 지금의 도지사의 권한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 어떤 도민의 의견을 찬성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체장의 의견을 우리 제주도의 권한을 포기하지 말고 전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워낙 갈등이 좀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있는 사안이고 갈등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도민의 의견 수렴도 했는데 그럼 의견 수렴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도배에 전달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의견 수렴도 받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백의 의견을 담아서 보내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의원님은 당연히 의견을 담아야 된다. 도백의 의견을. 그렇죠. 안 그럴 거면 단순하게 찬성 반대에서 올릴 거면 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그것을 정리를 했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단순하게 찬성 반대 의견들이 아니고 찬성일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로드맵이 필요하고 반대일 경우에는 주민주표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어떤 요구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용역업체에서 어떤 그런 의견들을 다 분석하고 정리를 했겠죠. 그거 가지고 우리 지사님께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걸 떠나서라도 지사님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야 된다 반드시. 의원님은 찬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찬성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해달라. 그리고 우리 지사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방치하는 거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하는 것이다. 이게 해결 방안이 아니거든요. 저는 찬성이든 반대든 도백의 입장이 필요하고 우리 도의의 입장이 필요하다. 그것이 갈등 해결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역 주민이고 또한 선거 과정에서 국왕 찬성을 밝혀서 당선이 돼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총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의원님 생각과 달리 반대 의견을 만약에 밝힌다고 한다면 도지사가. 그것도 국토부의 의견과 또 배치되는 것이고 그러겠죠. 도내에서는 또 이제 양분되어 있는 의견들이고 그것도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그 갈등에 불지르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찬성이라도 사실 똑같습니다만 아니 방치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가긴 가야 된다 그렇죠. 그게 해결의 첫 걸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부의 의견하고 배치되겠지만 그 순간부터 다시 저희들한테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저희와도 제2공원 관련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의원님과 의원님이 그때 그 얘기하신 게 제 기억이 나서 성산 주민들이 지금 많이 지쳐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지역 민심이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행위 개발 행위 제한이 되어왔고 어디 거래 허가로 묶여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수혜 지역이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뭔가 찬성이든 반대든 뭔가 공항을 짓든 안 짓든 해야 될 거 아니냐 뭔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차분한 지금 상황입니다. 차분하다고요. 네. 이제 뭔가 결정을 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다 그렇죠. 대립적으로 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붙여지는 것처럼 대립적으로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그런 부분은 크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다들 어느 한쪽에 대한 생각들은 있으신 거고 있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만약에 이제 공항 제2공항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혜 지역이란 표현은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토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익을 보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각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또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영역이고 제가 볼 때는 공공재가 투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하나가 설치가 되더라도 이익 보는 분이 있고 피해보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공항이라는 어떤 공공 제가 공공영역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당연하게 피해보는 분들이 있겠죠. 저는 고시가 된다면 피해보는 분들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강정의 예처럼 지난 다음에 어떤 발전기금 상승기금 정립을 할 게 아니고 미리 기본 고시에 어떤 기본계획에 같이 담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들 그래서 고시가 되면 저는 우리 지역민들과 더구나 피해지역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또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공항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선이 지역구시라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여쭤봤고 참고로 제2공항 찬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 형수정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얘기 조금 넘겨볼까요 아까 처음에 원내대표 맡으실 때 책무 중에 하나로 총선을 얘기를 하셔서 아니 이게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선거 관련된 시기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여당이 맞는데 제주에서는 아직 소수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국회의석수로만 보면 제주도에 지금 의석수가 없는지 꽤 오래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마 총선 전략 관련해서도 도의원들께서도 도의회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20년이 넘게 아니 한숨을 크게 쉬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서 저희한테 한숨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년이 넘게 저희가 세석 모두 단 한석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겠죠. 선거는 저도 선거를 해봤습니다마는 두 번을 해봤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게 지역구민의 도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건 저는 이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왜 마음을 못 얻었을까요 정책적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 그리고 4.3 문제를 또 얘기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4.3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당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 시대적 상황에 모두 피해자라고 그 시대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 전부 안아야 되고 도당에서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중앙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4.3 편매 발언이라든가 이런 반응을 통해서 아주 저희들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엔 허용진 도당위원장님과 우리 도의원들이 항의 방문이라면 좀 그렇지만 4.3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중앙당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태용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마음을 4.3을 통한 어떤 해결을 통한 마음을 얻지 않으면 도매인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4.3 추념일도 우리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정이 된 것이고 또한 지금 보상도 윤석열 정부로서 이렇게 이뤄지고 있고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의 어떤 노력들도 우리 도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고 그러한 어떤 반성과 정책 변화를 통해서 도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4.3을 예로 드셨지만 정책적인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허용진 도당위원장도 저희가 인터뷰 해보면 굉장히 갑갑해하시는 게 지역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놓으면 꼭 서울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한 번씩 이렇게 허용진 위원장님께서도 아주 4.3에 대해서는 아주 민주당만큼이나 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거나 임시회가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혹시 좀 주목해야 될 사안이나 관심 갖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까 풍력발전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저희 사장님이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이 소관 이슈가 곧잘 보전 및 관리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상정이 안 됐습니다. 저번에 보류가 됐었는데 저희들도 입법정책팀에 위례를 했습니다.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또한 이인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해서 지금 과정 그런 과정이 있고요. 또한 집행부 에서도 국토부라든가 관계부처에 법제처에 의뢰해서 정확한 어떤 그런 답을 얻고 어떤 곧잘조례의 어떤 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저도 어떤 이런 부분들은 곧잘의 보전 및 관리 활용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력이나 곧잘이나 다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좀 이해관계도 체명하게 갈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래세대와도 연관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현기종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쉬운데요. 나중에 한 번 또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